그렇게 나는 로신한테와 함께 전설적인 투무가 있다는 동굴로 향하였지! 물론 쉬운 모험은 아니었네. 그 안에서는 무시무시한 곰도 만났고! 로신한테 보이느냐? 저게 그 말로만 듣던 사람까지 잡아먹는 곰인 거 보구나! 야, 나 이거 계속해야 돼? 좀 열 받는데? 아니, 그러니까! 보입니다! 이번에도 해낼 수 있으시겠죠? 물론! 곰 따위가 우리의 적수가 되진 못할 거야!